지금서부터 미국 대상안에서 시작하는 아메리칸 컬츄얼 시리즈 인디펜덴스 데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메리칸 컬츄얼 시리즈 인디페이지. 이 document은 매우 인후에 다양한 일어납니다. 아메리칸 컬츄얼 시리즈 인디페이지. 아메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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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실기는 2012년 7월부터 32명의 왈스로 출범하게 되었고요. 여러 행사와 ACK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CK 많이 참여해주시고 행사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이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미국 대사관 아메리칸 센터 처음 와보신 거 있으니요? 화면 앞에 봐주시고요. 여러분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